광명 5구역의 주력평수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 5구역의 5구A타입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양숙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광명 6타운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인사드릴게요. 오늘 소식은 광명 5구역에 대한 소식인데요. 저 등 뒤로 지금 영상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재 광명 5구역 중심과 그리고 지금 철거 중인 약간 2구역의 모습 그리고 철산 아파트 모습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또 자세한 영상들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꼭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광명 5구역의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명 6타운 광명 5구역은 광명 4구역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광명 4구역에 그늘이 가려져 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재 가장 급상승 중인 구역입니다. 광명 5구역은 광명 4거리역과 철산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 미래가 지금 가장 예상되는 구역 중에 한 곳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철 7호선, 전철 1라인이라는 중심에 서 있는 곳이라는 거죠.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SK건설이 합작품으로 만들어갈 광명 5구역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총 18개 동이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시행인가는 3000세대가 넘는 공급수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사업시행 변경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145세대를 포함해서 2878세대가 준비를 앞두고 있죠. 평형별 규모는 34, 39, 51타입이 있었고요. 59타입, 71타입, 84타입, 그리고 99타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명 5구역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구역, 2구역, 4구역에 비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훨씬 더 빨리 얻었던 구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날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년 10월 25일날 얻었죠.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광명 5구역이 늦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공급세대수 또 그리고 평형세대수가 증감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5일타입이 줄어들면서 59타입의 공급수가 좀 늘어났고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통해서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형변경 신청을 올 5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의 종우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통보를 받으시고 나시면 변경 희망을 원하시는 조합원들은 다시 평형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광명 5구역은 이주율 99수로에 달하고 있고요.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 5구역의 주력평수 조합원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 5구역의 59A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양가 3억 7,100만원이었는데요. A타입과 B타입을 모두 합해서 총 세대수는 1,290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력평수 71A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양가가 4억 3,300만원이었는데요. A타입과 B타입 모두 합해서 362세대가 준비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명뉴타운 가장 핫 인기인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양가 4억 7,600만원에 책정이 됐죠. 84A타입과 B타입 모두 합해서 414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광명 5구역은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초포마로 광명동초등학교가 옆에 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현춘 근린공원과 작년에 개관을 한 연서 도서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명 5구역이죠. 광명 5구역 광명과 철산의 중심이 될 광명 5구역 숨어있는 그 보물의 빛을 이제는 바라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광명 5구역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동산 쑥쑥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키움부동산 부동산 쑥쑥TV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광명 5구역 10번 출 Democr wonders 광명 5구역 10번 출 través 광명 smoke 30번 출 псих 광명 5 through camoufl 광명 5 throughAuditudes 광명 5 through camoufl 광명 5 throughittle 광명 5 throughschein 광명 5 by WAR 광명 5 throughchem